안녕하세요. 제우스 공무원 이충관입니다. 2023년 국가직 공무원 9급 영어 총평 및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어 문제는 어휘 문제는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프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항상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3문제 정도로 줄였고 대신에 생활 영어가 4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독해 안에 단어가 좀 어렵게 출제되면서 일단 체감 난이도를 좀 높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시험치기 한 5일 전에 내가 2022년 국가직 공무원 9급을 여러분한테 기출을 풀어주면서 적용했던 그 방식 그대로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 앞부분에 일치 불일치 문제도 내가 밑에서부터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밑에서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바로 두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7번 같은 경우에 문법 같은 경우에 until 이게 by잖아요. 그거를 제 기본서 전시사 제1파트 즉 첫 번째 첫 장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출 869 기출 문제 내가 강의를 했죠. 거기에도 이걸 그대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따라왔더라면 체감 난이도가 정말 쉬웠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일단 지방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보이시죠? 이거 국가직 분석서인데 작년에 2022년 4월 2일 날에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우스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도 이걸 그대로 만들거든요.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단순하게 답짓고 해설서 수준이 아니거든요. 해설서가 아니라 분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해석을 한 건 당연하고 끊어 읽기까지 다 해놓고 어떻게 정답이 나왔고 문제의 유형은 어떤 것이고 푸는 방법은 뭐고 완벽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지방직도 훨씬 더 쉽게 접근이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일단 시험은 잘 치고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제우스 공무원 회사에서 정말 모든 직원들이 다 전력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고 또 분석서도 만들고 이걸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분석서를 받아보고 반드시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직도 쳐서 같이 합격할 수 있게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Intimate이라는 단어죠. Intimate이라는 말은 가까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Close가 답인데 단어를 이거를 시끄러운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죠. 저거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콜을 들이면 이런 뜻이고요. 외형적인, 사려 깊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Incessant라는 단어도 바로 우리 하프 모의고사에 바로 나왔던 단어인데 Incessant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뜻이죠. 이게 중단하다는 뜻이고 중단하지 않는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Constant 정답은 2번이죠. Rapid는 빠른이라는 뜻이고 Significant는 중요한 Intermittent는 간헐적인이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2번이죠. 이건 답만 찍고 넘어갑니다. 3번 자, 3번에 Hold Off라는 말은 원래 지연시키다 또는 연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laborate은 정교하니까 Release는 풀어주다 Motherfine은 수정하다, 지연시키다, 연장하다, Suspend 정답은 당연히 4번이죠. 자, 읽어봐도 됩니다. 이렇게 이어 동사인 경우에 단어를 잘 모르겠으면 읽어봐도 되죠. 팬데믹 때문에 그 회사는 계획을 지연시켰죠. 그 직원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뭐 하겠어요? 수정하겠어요? 지연시키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4번 갑니다. Abide by라는 단어는 뭐뭇을 따르다,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뭇을 따르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잖아. 정답은 1번이죠. Report는 보도하다고, 연기하다고, 발표하다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읽어봐도 당연히 1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일단 문법 문제 잘 보세요. it, it에 밑줄 쳐 있잖아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have made it 형용사, to, 동사죠.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make it, make it 형용사, to, 동사. 이것만 하면 되죠. 입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형용사하게 만들다, to, 동사하는 것은 다목적어, 지목적어니까 일단 1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은 자, death에 밑줄 있을 때 앞에 명사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이 death은 접속사 death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뒤에 biomedical view, 여기 주어죠. 자, 생물, 생물의학적인 견해죠. of organ transplantation, 우리 장기이식, 장기이식의 생물의학적 견해는 꼭 해야 되는, 정해져 있는 사건으로서 이렇게 전치사 명사는 문장이 구성요소에 안 들어가니까 일단 이것만 주어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파트도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complex and dynamic process 목적어까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나왔으면 이 death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니까 2번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conceal이죠. 여러분, 이 현재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수위일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현재 동사나 비동사. 그러면 수위일치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주어 찾기니까 여기서 주어를 찾아보면 이 death 뒤에 있는 주어 좀 전에 보았던 biomedical view라는 요단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요즘 단수죠, 단수. 단수도 어떻게 conceal 쓰여야지. 답은 3번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동사에서 뒤에 슈드 원형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때 슈드 원형이 되려면 뒤에 당위적인 내용,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잠깐 해석을 해보면 장기이식에 대한 생물학적 견해입니다. 어떤 제한된 행사로서 끝나는 한때 심장이나 콩팥이 성공적으로 대체되면 끝나는 어떤 제한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이벤트로서의 장기이식에 대한 생물학적 견해는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과정을 숨겨야 한다고 주장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숨긴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숨겨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죠. 장기를 이식받는 경험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다이나믹한 과정인데 여기에 밑줄 친 의도는 부사에 밑줄 쳐 있으면 형용사가 아닐까 의심하면 되는데 부사의 존재 목적은 동사를 꾸미는 거니까 동사 앞에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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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는 that 동사 동사는 안명사가 딱 맞잖아요. 동사를 꾸밀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거든요. 부사의 존재 목적은 동사나 형용사 꾸미는 거니까 뒤에 동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맞는 거고 그러면 1번은 make it 형용사 맞고 to 이거까지 다 맞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속사 대신가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다 나와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동사인데 현재 동사는 수위일치인데 앞에 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단수잖아요. 그럼 이건 안되는 거죠. s가 붙어야 되니까 정답 3번 이렇게 찍으면 되죠.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억법성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all assignments 모든 과제는 are expected 예상되죠. to be turned in on time 정각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제출되기로 되어 있다. 우린 내가 이거 시험치기 직전에 하루 전에 3, 4일 전에 작년 거 풀어주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작 방향을 봐라 그랬잖아. 그러면 모든 과제가 기대합니까? 기대됩니까? 과제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bpp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때 맨날 내가 이야기했던 거 to be pp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어가 이건 동작받고 이건 동작하는 거고 얘는 또 동작을 받는 거죠. 그러면 과제가 제출합니까? 제출됩니까? 제출합니까? 제출됩니까? 제출되는 거죠. 제출되는 거지. 동작받지. 수동태. 그러니까 ppp 맞죠? 1번 지우세요. 2번 hardly had your pp죠. hardly had your pp 된 주어 과거동사 또는 when이나 before죠. when이나 before. hardly라는 거 no 선어가 나오면 then이고요. 그러면 주어가 pp 하자마자 내가 내 눈을 감자마자 나는 그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딱 맞죠? hardly나 스캐슬리나 셀던, 베얼리 이런 거 나오면 had, 주어, pp 어수 문제 주의해라 그랬고 hardly no 선어 아닌 경우에는 여기다 then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다 맞잖아요. 2번 지우고. 어수 문제도 맞고요. 어수 문제라는 말은 도취된다는 뜻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수 법상 옳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더 브로컬 그 중개인은 recommended 권장했죠. 권했죠. 그녀가 주식을 즉시 팔아야 한다고 아까 1위 저 argue도 가고 헷갈린 거 여기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가 나오고 대절 뒤에 이 주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적인 내용이 나올 때 여기에 should나 동사원형을 써야 한다. 자, 그녀가 주식을 즉시 팔아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권했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적인 내용이니까 이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답은 4번이라는 건데 자, a woman 한 여성이죠. with the tip of a pencil stuck with 목적어 PP 구문이죠. in her hat 그녀의 머리에 연필의 끝부분이 박힌 채로 있는 여성이죠. 연필의 끝부분 머리에 연필의 끝부분이 박힌 거예요. 연필의 끝부분이 머리에 박힌 상태로 있는 한 여성은 그것을 제거 한 거죠. 요거 보세요. 요거 기억납니까? have 목적어 PP 구문 돈 주고 서비스 받을 때 했잖아. 동작 받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머리에 연필의 끝부분이 제거하니 제거되니 제거되니까 PP를 써야지. 이걸 사역동사라고 해서 have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을 쓸 때는 목적어 동작을 하는 거잖아. 동작을 받으면 이거 PP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연필의 끝부분이 제거하니 제거되니 제거되는 거잖아. remove 를 해야죠. 정답은 4번이죠. 이해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양이의 나이는 그의 고양이의 나이의 세배이다. my hat is three times as old as he 맞잖아요. 잘못 옮긴 겁니다. 자, 배수 표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ne은 안 되고요. two, three, four, five, six times 다음에 as 원급 as 또는 비교급 than older than 다 되죠. 그리고 his를 썼다는 것은 his cat 에 대한 줄인 거죠. 거의 것도 되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times 다음에 as 원급 as 비교급 than 입니다. 세 배 더 나이 많다. 이게 되잖아요. 자, 1번 치고 2번 우리는 그 일을 이번 달까지 끝내야 된다. we have to finish the work until the end of this month.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죠. 자, 우리는 끝내야 한다죠. 끝내다. 끝내다 말은 until을 쓰는 게 아니라 by를 써야 되거든요. 이거 내 기본서에 전치사 파트 시간편 첫 페이지 첫 페이지 until과 by의 차이 until은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 끝내는 거는 until을 쓰는 게 아니라 by를 써야 됩니다. 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I will wait for you.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until 7 o'clock. 이렇게 하면 7시까지 너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7시까지 끝낸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계속 기다린다기 때문에 이때는 until이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내라 이런 거 나오면 내가 by로 해라 했거든요.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분명히.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왜 틀리지 않나 확인해 보면 그녀는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는다. she washes her hair 이거 맞죠? 이틀에 한 번 every other day 죠. 만약에 every 다음에 two를 썼잖아요. every two 하면 days가 돼요. two 하면 days인데 every other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수를 써야 돼요.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너는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우산을 갖고 가는 게 낫겠다. you had better had better 는 뭐뭐 하는 게 낫다. 다음에 동사원장 쓰는 거죠. take an umbrella 맞고요. in case는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죠. 이것도 어차피 조건부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will 쓰면 안 돼요. will 안 나오고 현재 딱 나왔잖아요. 비가 올 경우에 비가 온다면 이거 다 되거든요.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4번도 아무 문제 없고 head better 다음에 동사원형 맞고요. in case 다음에 will이 없어서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every other 그러니까 here는 원래 s를 붙이지 않는 거고요. every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좀 어려웠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고요. 또 9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시험치러 가기 전에 내가 작년 문제 푸는 거를 올렸죠. 유튜브에 올렸죠. 그거 풀고 갔으면 이 문제 진짜 두 문제 푸는데 20초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문제를 일치 불일치 이 문제는 밑에서부터 읽으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위에서부터 정답을 선택지 줘보세요. 이걸 정답을 1번 2번으로 해버리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작게 걸리는 거잖아.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 여러분 실력 테스트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정답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위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 밑에서 네 번째 줄에 There isn't enough 충분한 인식이 없었다. About 콜린 콜린에 대한 충분한 이거 영양 소점 영양 보충제 어쨌든 영양 콜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었다. 심지어 Among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스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우리의 정부는 hasn't reviewed the data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어요. 또는 set palaces에서 정책을 설정하지도 않았어요. Around 콜린 콜린에 대한 90년대 말 이후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콜린에 대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료도 검토하지 않았고 정책도 세우지 않았어요. 90년대 말 이후로 4번 한번 보세요. 4번 4번 보세요. The importance of 콜린 콜린의 중요성은 has been stressed 강조되어 왔다. 이게 강조하다.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려우면 할 수 없는 거고. 미국에서 90년대 말 이후로 강조되어 왔다고요? 강조 안 됐다고 그랬잖아. 그럼 읽어 뭐하러 읽어 답 4번 찍고 넘어가. 9번 9번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또 마지막 문장에서 한 칸 더 올라가고 해라 그랬잖아. 9번도 마지막 문장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The coffee houses 부터 한번 보세요. 커피 하우스는 프로바이디드 제공했다죠. 영국의 최초의 egalitarian이라는 말은 평등주의의 평등을 추구하는 회의 장소를 제공했다. 바로 그곳에서 그곳에서 A man 사람은 잡담을 나누었죠. With his table mates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과 잡담을 나누었어요. Whether he knew them or not 자 그가 그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테이블 mates들과 식사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었다는 거죠. 지금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번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4번에 One could converse 이 converse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렸으면 아이고 conversation 대화에 대한 동사 형태 converse 아이고 진짜 안타깝잖아. 자 One 우리는 또는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테이블 mates와 커피 하우스에서 정답은 4번이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지. 뭐 하려고 이걸 처음부터 읽으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답 4번. 나중에 이거 기출 정리할 때요. 내년에 시험치는 학생들 혹시 떨어지면 이거 싹 다 다 해줍니다. 싹 다. 지금은 해설하는 거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이제 생활영어입니다. 나는 이 새로운 스킨 크림을 샀다죠. 약국에서 어제 B가 서포스트 넘어가 하기로 되어 있다. 모든 주름을 제거해 줄 거야. 그리고 너의 피부를 훨씬 더 어리게 보이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니까 B가 뭐라고 하니까 A가 왜 안 믿는데 그랬죠? 좀 믿지 그래. I've read in a few blocks. 나는 읽었어. 몇 개의 블록에서 대디하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The cream really works. 그 크림이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읽었어. 그러니까 B가 말아 대답하겠죠. B 보세요. B. I assume 내 생각에 That the cream is good for your skin. 그 크림이 It's good for 유익하다. 너의 피부에는 유익할지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 But 하지만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That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하다고 To get rid of wrinkles. 주름을 제거하고 와 magically 마법과 같이 더 어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By using a cream 그걸 삼으로써 A가 너는 너무 비관적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겠어요? 선택지. 나는 안 사죠. 나 안 사.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냐 했을 거 아니에요. 정답 1번이죠. It's too pricey. 너무 비싸. 말도 안 되고 I can't help you out. 나는 이걸 답으로 골랐더라. Help out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Help out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 믿든 말든 그건 사실이야. 뭐 말도 안 되고 정답은 1번이죠. 자 11번 갑니다. 11번 I'd like to go sightseeing. Go sightseeing 하면 관광하다죠. 다운타운 시내로 관광하고 싶어. Where do you think I should go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생활 영어는 우리 그 하프에서 나온 것만 계속 읽고 우리가 자료 올려준 것만 읽었어도 이런 거 틀릴 이유가 없잖아. I strongly suggest 나는 강력하게 제안한다. You visit the National Art Gallery 네가 국립미술관을 방문할 것을 제안한다. 좋은 생각이다. What else should I check out? 내가 확인할 거 다른 거 없니? 라고 하니까 넘기세요. B가 뭐라고 하니까 A가 I don't have time for that. 그거 할 시간은 없어. I need to meet a client at 3. 나는 3시에 고객을 만나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까? 다른 거 확인할 거 뭐가 있어? 하니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했을까? 1번 이것은 지도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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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your client need 당신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도다. 여기 있어. 지우고요. 2번 guided tour 안내 관광이다. to the river park river park으로 가는 안내를 받는 관광 It takes all afternoon 그것은 오후 내내 시간이 걸릴 거야. 정답 2번이죠. 그거 할 시간은 없는 거죠. 오후 내내 시간이 걸리니까 고객 만나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You should check it out. 너는 그걸 확인해야 돼. 가능하면 빨리 말도 안 되고요. 4번 The checkout time Checkout time is 3 o'clock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무엇을 가능한다면 빨리 확인을 해야 돼.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고객 만나야 돼. 정답은 그것에 대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주어진 문제 보세요. 하나 더 올리세요. 보세요. 다른 거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선택지 그것이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되죠. 그것이 대명사로 말하면 어떻게 돼? 정답은 2번이죠. 12번 봅니다. 12번 두 사람의 대화 중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1번 He's finally in a hit movie. 그는 드디어 히트 친 영화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가 영화 찍은 게 대박이야. 이런 뜻이죠. Well, he's got it made. 그가 드디어 해냈구나. 이거 당연한 거고. 2번 2번 I'm getting a little tired now. 나는 약간 지금 피곤해지고 있어. Let's call it a day. 너무 많이 한 거죠. Call it a day. 란 말은 오늘 그만하자. 오늘 일 그만하자라는 뜻이 피곤해지고 있다 하니까 자, 2번도 지우고 3번 자, the kids are going to a birthday party. 그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 갈 거야. So, it was a piece of cake. 그래 식은 죽마끼지. 이건 뭔 뜻입니까? 자, 정답은 3번이죠. 뭐가 식은 죽마끼지. 자, 4번 I wonder why he went home early yesterday. 자, 궁금해. 그거 어제 왜 일찍 집에 갔는지 I think he was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라는 말은 기분이 좀 우울한 듯이 되고 피곤한 듯이 되고 또는 컨디션이 나쁜 뜻이 되니까 문제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 제목, 주제, 요지, 필자의 주장은 첫 문장, 둘째 문장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내가 첫 문장, 둘째 문장 읽으면서 주인공 찾으라고 그랬죠. 속성 잡고 주인공이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시험지 읽으면서 The feeling of being loved 사랑받는 느낌이죠. 수동생과 받다죠. 사랑받는 느낌과 The biological response it stimulates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자극해주는 생물학적 반응은 비언어적인 신호에 의해서 촉발된다. 비언어적인 신호에 의해서 촉발된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자극하는 그 생물학적 반응이 무엇에 의해서 촉발된다고 그랬어요. 비언어적인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언어적인 신호가 제일 중요한 단어잖아. 사랑받는다는 느낌하고 비언어적인 신호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OO하고 보이죠. OO 이거 왜 쓴 줄 아세요? 앞에 있는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시, 상술, 부연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시, 상술, 부연하는 이유가 앞에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목소리에서의 톤이나 또는 얼굴 표정이나 이거는 비언어적인 신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지에 비언어적인 신호가 안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을 잠깐 보시면 디스 바디드 칸텍트 이런 육체적인 접촉은 안심을 주는 거죠. 보장을 해주는 거죠.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럼 육체적인 접촉이란 말은 비언어적인 거 맞잖아요. 확실한 거거든요. 그럼 선택지에 1번에 어떻게 야생동물이 생각하고 느낄까. 비언어적인 신호 안 나왔잖아. 지금 지우고 2번. 커뮤니케이징 이펙티블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비결이다. 3번 비언어적인 나오잖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한다. 더 의미 전달이 잘 된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언어적 신호니까 안 되잖아요. 언어적 신호는 주된 도구이다. 감정을 표현하기. 정답은 3번. 이거 왜 틀립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3번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14번 갑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주제는 중심명 찾기라고 그랬죠. 일단 첫 문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There are times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 Like holidays and birthdays. 휴일이나 어떤 생일과 같은 웬 뭐 하는 때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toys and gifts 장난감과 선물이 쌓이는 아이의 삶에서 축적되는 시기가 있다. 일단 도입 문장이고요. 자 you can use this times 당신은 이러한 시기를 use 이용을 해서 to teach a healthy non-dependency 건강한 비우전성 비우전적 태도를 가르칠 수 있다. 뭐뭐뭐 사용해서 사물에 대한 됐죠. 그러면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다고요? 건강한 비우전적 태도 비우전성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don't surround your child 당신의 아이들을 둘러싸지 마라 with toys 장난감으로 instead 그 대신에 arrange them in baskets 그 장난감을 바구니 안에 정돈을 하고 have one basket 하나의 바구니를 have out 내놓아라죠. at a time 한 번에 그리고 rotate baskets 그 바구니를 교대로 주어라죠. occasionally 가끔씩 if a cherished object 만약에 소중한 그런 사물이 it's put away for a time 잠깐 동안 put away 치우다. 딱 멀리 보관하다. 치워진다면 bringing it out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크리에이츠 동사 delightful remembering 어떤 즐거운 기억과 and freshness of outlook 신선한 어떤 시각을 크리에이츠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다시 가보시면 여기서 지금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물에 대한 비의존성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당신의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둘러싸여 이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 장난감은 분명히 하위 개념이고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위 개념은 건강한 비의존적 태도입니다. 사물에 대한 건강한 비의존적 태도가 상위 개념이고 사물에 대한 하위 개념이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주제자목 요지는 상위 개념을 찾아라. 내가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의 오른쪽에 If you lose 한번 보세요. If you lose 자, 후반부 가서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나를 봐야 되죠. 1몬나 1주제 1요지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야 되잖아요. 상위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나. If you lose and over break a possession 또 소유물이라는 것은 장난감보다 상위 개념이죠. 어떤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고장내면 Try to model a good attitude 훌륭한 태도 좋은 태도를 형성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분명히 장난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물이나 또는 possession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고 훌륭한 태도 이거는 non-dependency 비의존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I appreciate it 나는 그것에 고마워 While I had it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 했어 이런 훌륭한 태도 So that 뭐뭐 하도록 Your child 당신의 아이가 Can begin to develop an attitude of non-attachment 이거 비의착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비의존성 non-dependency 같은 말이잖아. 비의착성의 태도를 발달시키기 시작할 수 있도록 답이 나오죠. 이미 어떤 좋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물에 대한 If a toy of hers 만약 그녀의 장난감이 Is broken or lost 고장나거나 잃어버린다면 Help her to say 그에게 말하도록 도와주어라 I had fun with it 나는 그 장난감으로 재미있게 놀았어 라고 과거 알려줘. 뭔가를 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져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길러라 라는 뜻이잖아요. 상위 개념 찾기 선택지 1번 Building a health Added to a position 사물의 소유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만들기 이게 답이잖아요. 2번 Learning Develop Sharing Toys with others 다른 아이들과 장난감을 공유하는 가치를 배우는 거 3번 Teaching how to arrange Toys in an orderly manner 토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걸 답보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미친다 진짜.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사물을 장난감을 정돈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4번에 Accepting responsibility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건 뭐야? 정답은 1번이잖아요. 상위 개념 찾기 여러분 과일은 건강에 좋다 하면 그다음에 사과는 소화했다 귤은 감기에 좋다 배는 기침에 좋다 하면 사과, 귤, 배가 선택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과일이 건강에 좋다가 선택지에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그러면 장난감은 선택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내가 개념 강좌할 때부터 했던 거잖아. 소유물 건강한 태도 정답은 1번 그다음에 15번 한 번 15번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요지 문제도 중심 내용 찾기라 그랬지. 시작 부분 많은 부모들은 잘못 안내를 받아왔죠. 자, 바이브 자존감 운동에 의해서 자존감 운동은 부모들에게 이야기했죠. 대디아라고 다 The way, 방법은 to build their children's self-esteem. 그들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방법은 It's to tell, 말하는 것이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 그들에게 how good they are at things. Be good as a moment을 잘하다. Be good as a moment을 잘하다. Be poor as a moment을 못하다.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존감 운동에 의해서 잘못 인도를 받았다.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잘못 인도를 받았어요. 그 자존감 운동이 무슨 짓을 했나 하면 그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 칭찬해 주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인도받는 구체적 내용이 나오겠죠. 불행하게도 trying to convince your children of their competence. 당신의 아이들에게 확신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브 이하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will likely fail,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인과관계. Life has a way of telling them unequivocally. 삶이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인생이 방법을 갖고 있다. 말해 주는 방법 그들에게 unequivocally 분명하게 분명하게 how capable or incapable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through success and failure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잖아. 그리고 중간쯤에 읽다가 여러분은 뭘 발견하냐면 some researchers found라고 나온 거 찾았어요? 자, 보세요. some researchers 일부 몇몇 연구자들은 발견했다. 이거 뭐 봐야 돼? 연구 결과잖아. 연구 결과는 중심 내용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럼 연구자들은 발견한 내용이 뭐야? children 아이들이 who appraised 칭찬받은 아이들이 for their intelligence 그들의 지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as compared to는 뭐와 비교해서 자, 그들의 노력과 비교해서 또는 그들의 노력과는 반대로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노력과 비교해서 그들의 지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became overly focused 지나치게 초점을 둔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결과에 결과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능이 머리 좋다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잖아. 자, 보세요. 실패 이후에 these same children 바로 이 아이들이 persisted less 자, 덜 지속하고 showed less enjoyment 즐거움을 덜 보여주고 attributed their failure 그들의 실패를 to the lack of ability 능력 부족으로 돌리고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족으로 돌리고 그리고 performed poorly 형편없이 수행하는 거죠. in future achievement effort 미래의 어떤 성취 노력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 좋다고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죠. praising children for intelligence 마지막에 이제 딱 딱 끝장을 내는 거죠. 결론 자, 아이들에게 지능에 대해서 for intelligence 지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안인 줄 아는 것 주어죠. 자,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든대요. 자, 어려움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항상 결론 나오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문장이 지금까지 나왔던 길과 반대 길로 갈 수는 없거든요. 주제와. 자, 특히 인과관계 나왔잖아요. 인과관계 있으면 중심내용을 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동일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equate a with b a와 b를 동일시하다는 실패를 stupidity 어리석음과 동일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그들이 어려움을 두려워하게 만든대요. 지능 너 머리 좋다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필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선택지 1번 Frequent prages increased self-esteem of children 빈번한 칭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2번 Compliment 칭찬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이거. 자, 아이들의 지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Bring out 초래하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답은 2번이잖아요. 마지막 문장 말고도 답이 나왔겠다. A child should overcome fear 아이들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답 고르면 안 돼. 4번 Parents should focus 부모들은 집중해야 된다. On the outcome 결과에 Rather than the process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해야 된다. 뭔 개소리야. 정답은 2번이잖아요. 아이고 자, 15번 정답 2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 빈칸 추론을 할 때는 항상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추론을 한 다음에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첫 문장, 둘째 문장 읽고 중심 내용을 떠올리고 답 나오면 바로 찍고 그래도 안 되면 빈칸 앞뒤를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빈칸 추론이 있는 문장을 보면 일단 시작 부분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웹 앤 소셜미디어 사이트 코카콜라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아라운드 월드 전 세계적으로 프롬 투저 뭐뭐부터 뭐뭐부터 호주와 아르헨티나에서부터 프랑스 루마니아 러시아 프랑스와 루마니아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빈칸하다 그랬어요. 이 웹사이트가 자, 그러면 첫 문장 한번 일단 보시면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increased popularity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를 봐야 돼요. 그 무엇이 바로 주인공이니까 알겠죠? 자, 증가된 인기입니다. 인기 상승이죠. 온라인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공유의 쉐어링의 인기 상승은 has boosted, 향상시켰다 상승시켰다 자, 필요성을 For advertising standardization For global branch 세계적인 브랜드를 위한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광고 표준화죠. 이 표준화 표준화 표준화를 광고 표준화를 위한 필요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광고가 표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준화와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를 일단 보세요. 선택지에 자, experimental 실험적이다 유니폼 일치하다 표준화는 서로 맞아야 되죠. 일치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케이스 표준이다 이러면 나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나사의 규격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나사의 규격이 같은 센치다 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라면 같이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갖다만 유니폼 이것밖에 없죠. experimental 실험적인 로컬라이지드 지방에 걸쳐 있는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이거 말이 안 되죠. 답 2번이 단성이 되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궁금하면 빈칸 앞 문장을 한번 보면 빈칸 앞 문장에 어디부터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컨슈머 브랜드는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를 국제적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게 막 다루고 하면 안 되죠.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유니폼하다가 연결이 되는 거고 빈칸 뒤도 한번 보면 모든 것은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splash 드라마는 문양, 모양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명사로 쓰여서 익숙한 코크 레드 코카콜라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러시아에는 파란색이고 프랑스에서는 노란색으로 하면 안 되죠. 다 빨간색으로 해야 되고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코카콜라 벽 모양이죠. 코카콜라 벽 모양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코카콜라 음악도 보통 같고 taste the feeling 맛의 느낌도 느낌 테마도 거의 같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양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 모두 다 같다는 뜻이잖아. 이것을 특징으로 한다니까. 모두 다 그걸 특징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택지에 유니폼 일치하다. 이게 답이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보시면 우리의 월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거죠. 5천 명의 미국 노동자들과 500명의 미국 고용주들에 대한 우리의 월간 조사에서 엄청난 그런 이동이죠. 이동이 하이브리드 워크 하이브리드 워크로 가는 하이브리드 워크로 하면 짬뽕일이라는 뜻인데 하이브리드는 짬뽕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에서 3일 일하고 집에서 2일 일하고 이런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엄청난 변화가 대단히 분명하다. for office and knowledge workers 사무실과 지식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다. 하이브리드 워크가 지금 중심어죠. 자 an emerging norm 새롭게 등장하는 규칙이죠. 어떤 규칙은 이제 3 days a week 일주일에 3일은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and 2 at home 이틀은 집에서 자 그것은 cutting days on site 현장 근무일을 줄이는거죠. 그리고 해도 돼요. 그리고 현장 근무일을 줄입니다. 근무일수를 자 30%까지 또는 그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주인공 찾아야 되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이야기고 하이브리드 워크는 집에 회사에서 3일 일하고 집에서 이틀 일하니까 현장 근무 날짜를 30%까지 줄인다는 겁니다. You might think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This cutback 이러한 줄임이 would bring a huge drop 엄청난 어떤 하락을 would bring 가져올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In the demand for office space 사무실 공간의 수요에서 자 2번 But 그러나 our survey data 우리의 설문조사 자료는 암시한다. 즉 자료는 보여준다. Cut in office space 사무실 공간의 감소를 of 1% to 2% on average 평균적으로 1%에서 2%의 사무실 공간의 감소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은 implying 암시한다. Big reductions in density not space 공간이 아니라 밀도 밀도 있어서 커다란 감소를 암시한다. 됐죠? 버스 당연하죠. 이게 맞죠? 보통 집에서 이틀이라고 회사에서 3일이라고 이렇게 하면 사무실 공간이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해보니까 공간은 1, 2% 밖에 줄어들지 않고 실제로 밀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공간은 넓은데 사람들이 적게 있으니까 밀도가 주는 거죠. 우리는 인구 밀도라는 말 들어봤죠? 이것도 읽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밑줄이 안 되거든요. 이거 교묘하게 냈어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High density at office 사무실에서의 높은 밀도는 is uncomfortable 불편하고 and many workers 많은 노동자들은 dislike crouch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싫어한다. 군중을 싫어하죠. around their desks 그들의 책상 주변에 있는 군중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employees 직원들은 want to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On Mondays and Fridays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미친 거예요. 이게 답이죠.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밀도가 줄어든다. 사무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과 금요일은 집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가 왜 나오는 거예요?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일요일까지 일해서 월요일날 회사 가기 싫으니까 집에서 일하고 싶고 또 목요일까지 일하니까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집에서 일하고 싶고 혼자서 그런 생각해서 넘어갔으면 참 안타깝죠. 정답은 3번이고요. 또 이거는 뒷문장은 앞쪽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자기 책상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한다는 말 자체가 밀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discomfort 불편함 밀도에 대한 불편함은 확장이 된다. 로비로 주방으로 특히 엘리베이터로 그쪽도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이 모여있으면 싫어하죠. 싫죠. 4번에 확실한 방법은 밀도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현장 근무일을 줄이는 것이다. without cutting space 공간을 줄이 잘못 얘기했다. cutting square footage 라는 말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평방미터라는 뜻이니까 그리 많이 공간을 평방미터를 줄이지 않고 현장 근무일을 줄이는 것이다. 이거 밀도를 줄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이죠. 더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 찾으라고 했잖아. 주인공 찾고 속성 찾으면 된다 했잖아. 자 18번 한번 읽어보면 day 그들은 주어진 문장 위치찾기는 대명사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주인공 찾고 속성을 못 찾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들은 installed 설치한다고 했어요.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 at places 장소에 known for illegal crossing 불법 횡단 불법 횡단으로 알려진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put live video feed 라이브 비디오 영상이죠. 영상을 카메라로부터 나오는 라디오 비디오 영상을 put 했다. 웹사이트에 올렸다. 대명사 이런 동작을 하는 데이를 찾으면 되잖아요. 대명사의 정체를 밝힐 때는 이 뒤에 동사를 해석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라이브 비디오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릴만한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읽어보자. immigration reform 이민 개혁이죠. 이민 개혁은 정치적인 마인필드는 지뢰밭이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다. 이민 개혁은 지뢰밭이다. 지뢰밭 들어가면 다리 다 날라가잖아요. about the only aspect 거의 유일한 측면이죠. of immigration policy 이민 정책의 거의 유일한 측면은 about 거의 뜻입니다. 관해서 아닙니다. that command broad political support 광범위한 넓은 정치적 지지를 이거는 command 명령하다가 아니라 마땅히 받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광범위한 넓은 정치적 지지를 받는 이민 정책의 거의 유일한 측면은 여기 주어 뭐다? about the resolve 어떤 결심 결심이다. to 동사하려는 to secure the US border 미국 국경 with Mexico 멕시코와 닿아있는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secure 안전하게 하려는 어떤 결정이다. 결심이다. reserve 는 결정 결심 to limit the flow of illegal immigrants 불법적인 이민자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결정이다. 대의가 없잖아요. 대의가 받을만한 게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할 사람들이 없죠? 2번도 지웁니다. 1번 당연히 지워지고 2번 지웁니다. 앞에 대의 받을만한 게 없죠? 텍사스 보안관들 텍사스 보안관들은 최근에 개발했죠? 소설 아니야. 새로운 사용법을 인터넷의 새로운 사용법을 개발했습니다. to help 돕기 위해서 그들이 keep watch 계속 감시하는 거죠? 국경을 계속 감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인터넷의 새로운 사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텍사스 보안관들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시민들이 나오네요. 3번의 시민들 읽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who want to help monitor the border 국경을 감시하는 것을 돕기를 원하는 봉사하는 명사죠? 후는 국경을 감시하는 것을 생략 돕기를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가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serve을 가상의 텍사스 이것도 보안관입니다. 가상 텍사스 보안관 가상의 텍사스 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그들이 그들은 당연히 시민들이죠. 누군가가 trying to cross the border 국경을 가로지르고 노력하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이걸 설치하는 사람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사람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거는 당연히 텍사스 보안관들이잖아요. 분명히 텍사스 보안관들이 인터넷의 새로운 사용법을 개발했잖아요. 인터넷의 새로운 사용법을 개발하고 개발했잖아요. 주어진 문장 보세요. 개발하고 그들은 불법 횡단으로 놓은 알려진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라이브 비디오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렸잖아요. 인터넷 사용법 맞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는 당연히 텍사스 보안관들이 시민이 아니잖아. 너무 쉽죠? 정답은 당연히 3번이죠. 그리고 4번에 있는 if 데이 할 때 데이는 3번에 있는 세리전선을 받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데이가 주어진 문장에 데이는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볼 거 없죠? 넘어갑니다. 18번 3번입니다. 17번도 답 3번이었습니다. 19번 갑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이런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서 주인공 잡고 속성 잡는 거. All civilizations 모든 문명은 Reliant Government Administration 정부 행정에 의존한다. 일단 문제 없죠? Perhaps 아마도 노 시벌라이제이션 어떠한 문명도 더 잘 예시로 한 적은 없다. 예를 든 적은 없다. 이것을 고대 로마보다 어떤 문명도 바로 이 사실을 더 잘 예로서 표시한 문명은 없다. 그러면 모든 문명은 정부 행정에 의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대 로마가 이것을 가장 잘 예로서 보여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벌라이제이션이 핵심이고 일단 A번에 루어 루어 엔 에리아 델 라지 그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그렇게 넓은 지역이 어디 있어요? 앞에 없잖아. 데 지시사가 나오면 앞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없잖아. 지금 그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넓은 지역이 없으니까 일단 A 안되고 A로 시작하는 지우세요. 1번 지우고 B 문명 문명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comes from the latin world civis 라틴어 civis 로부터 나온다. 시리즌을 의미하는 문명에 대한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럼 B부터 시작이잖아. 너무 쉽네. B부터 시작입니다. 4번 지우고 라틴어 는 It's the language 됐죠? 그럼 여기에 넓은 지역이 안 보이죠? A번에 하는 that large 가 없죠? 그럼 B, C, A 죠? 정답은 3번이죠. 이해 됐습니까? 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20번 갑니다. 20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9번 너무 빨리 풀어서 정신이 없어요? 19번에 A번에 to rule an area that large 그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넓은 지역이 있어야 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안되고요. B 보니까 주어진 문장의 주인공 Civilization에 대해서 나왔잖아. 그럼 B번에 실제로 Civilization 그 자체는 citizen을 의미하는 라틴어로부터 나온다는데 B번에 넓은 지역이 안나왔잖아요. 그러니까 BCA죠. C번에 후반부에 보면 넓은 지역이 나오잖아요. 북쪽으로 Great Britain의 지역 그 다음에 동쪽으로 흑해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넓은 지역이잖아. 그럼 다음은 3번이지. 내용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는데. 20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빈칸 문제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 추론을 한 다음에 빈칸 앞 뒤에 실마리가 있고 그래도 못 찾겠으면 주제찾기 중심내용 찾기로 간다고 내가 말했죠. 그러면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어디부터 하면 빈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줄에 It would be no small fit or end of no small import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적은 fit란 말은 공적이라는 뜻이거든. 위대한 업적 공적 이런 거잖아. 공적 공적 그것은 적은 공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때 import는 중요성 이란 명사입니다. be of 는 be of 는 가진다 뜻이거든요. 적은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의미를 가진다. 만약에 이렇게 됐죠. The psychology of science 과학의 심리학이 could become a model 모형이 될 수 있다면 상위 학문입니다. 부모 학문 상위 학문에 대한 모형이 될 수 있다면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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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combine resources 리소스를 자원을 결합해서 자원을 통합해서 리소스를 결합해서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 됐죠. 자 1번은 통합된 관점으로부터 2번은 역동적인 측면에서 3번은 역사 전체에 걸쳐서 4번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리소스를 통합하고 합치고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위 학문에 대한 어떤 모형이 될 수 있다면 과학의 심리학이 자 바로 그것은 적은 공적이나 적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앞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빈칸 바로 앞문장 빈칸 바로 앞문장 자 어디부터지 빈칸 바로 앞문장 인 디스 웨이부터지 자 인 디스 웨이 이런 방식으로 사이카로지 오브 사이언스 과학의 심리학은 자 마잇 액트 작용할 수 있죠. 작용할지도 모른다. 에저 템플릿 하면 본보기로서 자 심리학에 대한 전체로서의 심리학에 대한 본보기로서 작용한다고요. 자 바이 인테레이딩 통합시킴으로서 자 하나의 학문 아래에 아래에 모든 all of the major fractions 이건 분파 분파 얘는 팩션 파벌 다 쪼개진 거잖아요. 자 그 분야 안에 있는 모든 주요한 분파나 파벌을 하나의 학문 아래에 통합시킴으로서 통합시킴으로서 전체로서의 심리학에 대한 본보기로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통합시키는 거잖아. 자 선택지 보자. from unified perspective 통일된 단 하나의 관점으로 해. 답이 1번이잖아요. 통합시키는 거니까 2번의 어떤 동적인 측면에서 역사 전체에 걸쳐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아니죠. 답은 1번이죠. 너무 쉽죠? 이렇게 풀었으면 진짜 잘 푸는 거고 아 진짜 모르겠다 했으면 분명히 위해서 읽었을 거예요. 잠깐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첫 문장 자 보세요. over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에 걸쳐서 all major subdisciplines 모든 주요한 하위 학문들은 in psychology 심리학에서 have become more and more isolated 점점 더 고립되어 왔다.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as 왜냐하면 트레이닝 훈련이 becomes increasingly specialized 점점 더 전문화되고 and narrow in focus 초점이 좁아지기 때문에 as some psychologists 일부 심리학자들이 have long argued 오랫동안 주장해 왔듯이 만약에 the field 그 분야 of psychological 심리학의 분야가 true is too mature and advanced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성숙하고 발전 하려고 한다면 it's disparate parts 그 심리학의 이질적인 이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뉴로사인 신경과학 발달 인지 퍼스널리티 성격 사회 이런 이질적인 부분이 must become whole 완전해져야 하고 전체가 되어야 하고 integrated again 다시 통합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필전은 심리학이 전체가 되어야 되고 통합되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은 통일된 관점으로부터 1번 골라 써도 돼요 1번 골라 써도 돼요 그렇게 풀어서도 돼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잖아 빈칸 앞뒤에 실마리가 있고 중심리학과 관련이 있다고 어쨌든 답은 정확하게 나오죠 정답 1번 여러분 여기 이 전체에 대한 이 해설지 있죠 분석서는 내가 2022학년도 국가직 공무원 그 CM 측이 직전에 풀어줬죠 그때 내가 말했죠 그 해설서에 있다고 이거를 정말로 잘 만들어서 제시할 거거든요 이거 보고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방직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열나게 하면 국가직 지방직 다 동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골라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만약에 어떤 시험을 쳤을 때 일단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왔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잘 잡아서 어떤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시험을 잘 봤니 못 봤니 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으면 진짜 우울한 일밖에 안 생기거든요 힘내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